아이고 아이고 아이야 아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왔냐 하면은 여울령동 여기 마무리 철거가 있어 가지고 폐기물도 좀 치워달라 그러고 음 폐기물 많이 재희가 있네 한번 치웠는데 그러네 아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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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한참은 끝이야 다시 왔습니다 다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은 여기 어딥니까 형님 여기가 마산 창원 마산 창원 마산 여기 앞면 있으시죠 요 나무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한달 넘었습니다 한달 조금 한달 보름 정도 되니까 올 철거엔 1,2층 주택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리지널 징크 썼네 지금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뭐 할거냐 하면 이거 깰 겁니다 이거 이거 바작 바닥 이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이 돼 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네 오늘 일요일이 돼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자 어제 현장에도 덮방에서 멍들었는데 여기도 지웠어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더만은 삼중 덮방이 있어 일단 그래도 우리는 딱 그래야 돼 됐어! 와 불이 켜져요. 역시 불 켜고래요. 철근이 아니라 철근. 철근은 손 대면 안되는거에요. 철근은 손 대면 안되는거에요. 철근은 손 대면 안된거에요. 철근은 손 대면을 넣으세요. 철근은 손 대면을 넣어줍니다. 철근은 손 대면을 넣어주세요. 철근은 손 대면을 넣어줍니다. 누나, 소리 안나오는다. 언제 다 깔아도? 아아... 아, 근데... 너네네... 아니, 뭐 이거도 간까? 우와, 이 사람이 아니다. 더 담아봐라 더 더 담아봐라 더 더 언제라 더 줄기게 닫아라 줄기게 설치 시끄러 시쩍 시끄러 시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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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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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탑 놀 자리에 반장님이 가고 있습니다. 말뚝 같은 게 밖에 있어가지고 말뚝이 한다고. 봤어?